고흥 우주발사체 국가산단 조성 사업이 오늘 기획재정부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으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고흥 우주발사체 국가산단은 지난 2022년 말 과기부로부터 우주발사체 특화지구로 지정됐고, 지난해에는 국토부의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로 지정됐습니다. 지난 18일에는 예타 면제를 위한 국무회의 국가정책사업 의결을 마쳤으며, 최근 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신청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오늘 기재부가 최종 확정했습니다. 고흥 우주국가산단은 복내면 우주센터 인근 153만 제곱미터 부지에 발사체 기업 입주 공간과 지원 시설이 구축되며, 빠르면 2026년부터 2030년까지 보상과 착공, 준공 절차가 마무리됩니다.